누구예요? 뭐 입었어요? 라고 오드아이서클이 보낸 거예요. 그때 비빈 언니가 비잉. 뭐 입었어요? 하니까 천사오. 오드아이와 3분의 1의 흔한 카톡 내용인가? 천사오. 천사오 천사오. 언니 이렇게 하면 진짜 천사 되잖아요. 보여주세요. 이거 어깨 올려야 돼요. 어깨 올려주세요. 천사예요. 비둥이 아니에요. 비둥이면. 천사오. 조심해야겠어요. 손방 안 건드려야지. 이제 무대 올라가고 만나봤습니다. 아 밑에요? 네. 애들 그냥. 저기요. 김. 김. 왜? 김. 조. 황. 황. 진짜 안 만져. 지금 손사랑 수녀오. 이 단계 수녀 3분의 1 입니다. 한 번 더. 제작진.